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 그리고 인버티드로 마지막에 바벨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중추신경계피로라고 부르는 CNS 패티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신경계피로라고 부르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 1000명 중에 999명은 이 부분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신 분들, 저처럼 내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한계를 많이 뽑았다. 자세에 대한 객관어도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운동 경력이 굉장히 오래돼서 내추럴로 근육량도 더 붙이기 힘들고 항상 정치기에 있는 분들 또는 체급 운동을 하거나 어떤 엘리트 체육인이신 분들은 신경계피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알고서 훈련에 적용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크게 신경계피로를 느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스쿼트를 예로 들자면 월요일은 적당히, 수요일은 약하게, 그리고 금요일날 아꼈다가 한 번에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스쿼트를 한다고 치자면 스쿼트만 놓고 보자면 금요일날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이 스쿼트를 이렇게 잘 조절을 하더라도 다른 운동들, 예를 들어서 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 벤치, 오버헤드프레스, 데드리프트가 될 수도 있고 데드리프트는 같은 패턴이라고 하지만 이런 하치를 쓰지 않는 오버헤드프레스나 벤치프레스를 세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쿼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신경계피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을 100% 다 발휘를 하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힘을 다 출력을 내보내면 다음에 다른 운동에서도 출력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어느 정도 다 올라오신 분들 훈련 자체, 먹는 거, 쉬는 거, 자는 거 다 객관화하면서 최대한 끌어올리신 분들 나의 유전적인 한계에 다다르신 분들은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스쿼트라든지 내가 상급자로 갈수록 이 4대 운동 전부 다 다 같이 세질 수가 없고 두 가지에 집중하다 또는 세 가지 집중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집중하고 나머지 운동들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맞춰가는 느낌으로 하라고 한 것도 이런 신경계피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훈련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훈련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 신경계피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강도를 설정하거나 이럴 때도 내 훈련 종목이나 내가 세지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강약 조절을 그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운동들도 내가 강해지고자 하는 운동에 집중하고 나머지 훈련들은 적당히 맞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느끼기에 신경계피로도가 확 올라가는 딱 그런 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어 놓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오버헤드 프레스가 제가 80kg로 5x5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x5를 했을 때 예전에는 깔끔하게 됐어도 요즘에는 그렇게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묵직하다? 좀 힘들다? 라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반면에 80kg로 3개씩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8세트를 하든 9세트를 하든 굉장히 상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느낀 것도 이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쌓는 무게, 훈련량을 그냥 채우는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피로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훈련량을 많이 쌓기도 힘들고 다음날이나 그다음날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스위트 스팟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80kg는 3개씩 쌓는 게 3개씩 차라리 5x5를 해서 25의 볼륨을 채우는 것보다 3번씩 8세트, 9세트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깔끔하게 훈련량이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5개를 하는 게 근육 자체에는 훨씬 더 큰 자극이 되겠지만 신경계피로도가 어느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 갑자기 확 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풀업을 따지고 놓고 보자면 저 같은 경우 한 세트당 13개, 14개씩 훈련량을 채우면 마지막 세트에 너무 지치는 느낌이 나는데 11개, 12개, 10개 이 정도로 쌓으면 마지막 세트 끝나고 나서 또는 4세트 할 거를 5세트 하더라도 훨씬 더 상쾌하게 운동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운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도 조절하실 때도 한번 참고해서 강도 설정을 하는 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 다시 말하지만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상급자 분들이셔야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이 정도 단계까지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보면서 따라오신 분들은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되내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스트렝스 훈련만 놓고 보자면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한 겁니다. 역도나 스트렝스 훈련 같이 근데 다른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슬링, 유도, MMA 다른 스포츠 종목들도 다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량을 채우는 것과 한번 피크로 올라갈 때를 잘 구분하셔야 내가 갖고 있는 신경계 피로도를 중추신경계 피로도를 잘 관리하면서 CNS 패티구를 잘 관리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마라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라톤 선수들이 전체 훈련의 80%가 대화 가능한 정도로 달리기를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같은 것도 너무 달리기마저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중추신경계 피로도가 너무 올라가서 오히려 내가 진짜로 뛰어야 할 때 집중해서 뛰어야 할 때 못 뛰면. 그래서 평소 훈련량을 채우는 것 다시 말하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80kg로 3개씩 쌓는 것 같이 적당하게 훈련량을 쌓고 이게 한번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급자분들 또는 다른 스포츠 선수들은 엘리트분들은 꼭 참고해서 훈련에 적용해 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